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정철호 너와 내가 만나면 길이 납니다. 때론 바람이 불고 때론 햇볕도 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옷을 입지만 길은 언제나 하나 둘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먼지가 되는 그날까지 길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가는 길의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 에음길, 고삿길, 가드막길 등 평소에 지나가지 않는 길이 많습니다. 그 길 중에서 인생길이 가장 험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그 길은 너무나도 짧을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이별의 길이 있지만 사랑의 길은 그 끝이 없습니다. 그런 길에 가고 싶습니다. 길, 정철호 너와 내가 만나면 길이 납니다. 때론 바람이 불고 때론 햇볕도 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옷을 입지만 길은 언제나 하나 둘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먼지가 되는 그날까지 길은 끝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